Q. 과연? Q. 과연? 안녕하세요. 오늘 뭐하는 거죠? 트루즈와 트메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재혁, 아사히의 트문트답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라우인가요? 내가 라우야? 나한테 질문해 주는 거지. 그래서 라우인데요. 우리 정말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뭐가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비주얼. 비주얼? 닮긴 했네요. 분위기... 내가 더 잘생겨. 그거 당하세요. 초콜릿 좋아하는 거. 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머리가 이제 산발인 거. 그래도 갈기가 산발이거든요. 개인 방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빠져있어요. 네. 그게 아마 털갈이가 아닌데. 이날 나한테 왜 그랬어? 트레저 메이커워가 다 따라해. 저게 그거야. 그러니까 갈기와 인형이 봉지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마! 약간 원피스처럼 옮겨. 그냥 입혀져 있길래. 아 이렇게 나왔구나 해서 그냥 돈니 라우 안 담은 라우.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힘으로 누르면 들어간다 해서 근데 진짜 옮겨졌어요. 안 담은 라우도 너무 귀엽지만 덧니가 없어져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저도 덧니 쪽을 선호합니다. 예전에 내 갈기 속에 칠리 머코리 넣어놨다고 했잖아. 또 나 원래 넣어둔 거 있어? 내가 라우한테 그걸 넣어놨어. 체매들이 사랑하는 라우. 라우에게 항상 배려가 중요하다고 간절했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배려라는 걸 일단 알려주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알려줬고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인간관계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라우도 뚠바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뚠바가 무슨 법인데? 따로 나요. 좀 뚱하네 뚱아. 뚱뚱하나 살. 라우 갈기 감을 때 샴푸 몇 번 펌핑해야 하나요? 다섯 번. 이게 이게 다섯 번이 아니라 이쯤 올라왔을 때 하면 딱 이만큼 나왔나봐요. 저는 두 번입니다. 라우는 항상 웃고 있어서 화를 낼 수 있는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화나는 단어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화가 뭔지. 그럼요. 게임하다가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난리 나요. 난리 나잖아요. 진짜 난리 나요. 갈게요. 트루즈 트레 트루즈입니다. 트레즈 속에 저 증기 형 쉬운데 증기 형 쉬운데 증기 형 너무 쉽지. 트레저메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손을 깨서 주시면 하루 동안 내가 라우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삭발. 이미 엄청 해봐. 이 캐릭터에 나 대신 라우가 삭발해 주세요. 재혁이에게 라우랑 재혁이. 재혁이. 아니요. 초등학교 버전 윤재현.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무릎들을 부셨죠 맨날. 잘 부셔 잘 잃어버려가지고. 잘 부시게 생겼어요. 히쿤이랑 저랑 아사히 싱크로이 몇 퍼센트? 히쿤이랑 저랑 아사히? 제가 히쿤인 거죠. 아아. 제 생각에는 0퍼센트. 100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조용하고 무심하면서도 감정을 늦어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다래. 진다래. 사람들이 나는 로봇인데 똥배가 나왔냐고 놀려. 귀여워야 되잖아요. 일단. 귀여움을 더하기 위해 똥배가 나와있다. 얼굴은 봐봐요. 네모나는데 똥배가 나와있다. 귀엽게 나오면 이게. 아사히가 가장 좋아하는 히쿤의 표정은? 너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를? 너 이거 제일 많이 해. 이거? 응. 내가 맨날 너무 귀여운 척 하려면 입표정 하잖아. 그냥 이러고 있는 표정? 무표정? 무표정? 약간 저 같아서 인정. 나는 아직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울 수가 있어? 울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이제 울기. 난 안 돌면 눈물이 이렇게 나는 뭐죠. CG처럼 없습니다. 누구 때 울었다고 너. 너의 퇴장을 보고 1번 영화인데요. 루토가 옆에서 어떻게 꺼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낯가림이 심해서 너무 고민이야.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열려야 친해지기 쉬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맞긴 합니다. 자기한테. 영원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나는 요즘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 아사히는 요즘에 가장 재밌는 게 뭐야? 옛날부터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도 좀 시간, 빈 시간이 좀 많았어서 가지고 다시 빠져있죠. 그림 그리는 거? 인정. 네. 지금 만날 수 없는 트매들에게 히쿠니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근데 내가 트루즈 메이커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냐 이런 히쿠니? 저한테?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을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좀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트루즈 메이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쿠니가 배터리를 따로 충전을 해야 되나요? 배터리? 여치 있잖아요. 요시형? 요시형 캐릭터. 여치가 와서 충전을 해줍니다. 트루즈가 그거잖아요. 서로 돕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전을 그냥 안 시켜줘버리는 근데 여치가 없다? 그러면은 굳는 건 이렇게 무선 충전? 무선 충전 무선 충전 아사히는 야채를 진짜 싫어하는데 히쿤도 과연 야채를 싫어하나요? 싫어하죠. 근데 그것도 야채 잘 먹는 프로그래밍을 하면 로봇이니까 뭐 다 돼요 솔직히 하고 싶은 건 다 되는데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시련을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를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감자. 감자는 야채다. 히쿤 얼굴에 음표가 이제 뜨게 되면 노래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죠? 배에서 똥배? 똥배에서 이제 소리가 나와요. 음악 소리가 나오고 히쿤에게 이제 음악이 나온다? 그거는 똥배에서 나온다. 배. 똥배에서 네. 히쿤이 이제 이거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사이렌이 있는데 이건 언제 울리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이랑 똑같이 배터리가 이제 한 20% 이하로 이하가 되면 신호 주듯이 신호 주듯이 여기서 무슨 소리야 소리는 깜짝 미션 히쿤으로 이행시 히 힐링이 되는 고 쿤 쿤 쿤 없긴 해. 쿤? 쿤에서 시작하는 한국어가 있다고? 쿤... 쿵고구마 힐링이 되는 쿵 고구마다 고구마도 야채다. 저는 야채를 좋아합니다. 하루 동안 근데 히쿤이가 이제 히쿤이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QR 진짜 귀엽네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만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러거든요. 아사히에게 히쿤이랑? 성격도 비슷하지. 뭐 이렇게 다 비슷하지. 비주얼도 비슷하지.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진짜 저의 얼굴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주무시다 우리 찌찌찌찌. 아사히에게 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 틈은 투답. 아 틈은 투답을 하면서 궁금하신, 이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다면 사랑스러워졌어요. 히쿤이. 좀 더 사랑하셨어요? 네. 라우랑 히쿤, 또 우리 트우스의 친구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틈은 투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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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